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미운사랑해라는 곡의 리듬의 변화라는 강의로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 어떤 부분을 리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리듬을 바꿔서 조금 노래 더 멋지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신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이런 강의들을 또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필수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꾸밈음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어요. 꾸밈음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꼭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듬인데요. 우리가 이제 심표, 여기 그 부분에서는 싱코페이션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싱코페이션이 뭔지 몰라요. 그게 뭐요? 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말로는 당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싱코페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싱코페이션이 뭐냐면요. 약간 당겨주는 거예요, 리듬을. 여기 앞에 이 심표 있죠? 이 놈을 약간 이렇게, 여기에 원래 정박으로 들어가면 남몰래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남몰래, 남몰래, 틀리죠? 우리가 노래가 했는데 이 싱코페이션이 있으면 남몰래, 이따, 이따, 한번 잡아주고 놔주는 거죠.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셋, 넷, 이따, 잡고 한번 잡다가 놓는 거요. 저랑 따라 해보실게요. 이따, 셋, 넷, 이따, 셋, 넷, 이따,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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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리 이 노래에서는요. 싱코페이션이 이 느낌이 많이 나오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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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싱코라고,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S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S, 그러니까 뭐 여기 숫자 O요. 뭐요, 이게 S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를 해가시면 돼요. 먼저 우리 싱코페이션 볼게요. 여기 부분, 또 두 번째 부분, 여기 부분, 또 어디 있어요, 또? 자, 여기 부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들이 다 S예요. 그쵸? 여기는 완전 완전 S, S다. 더 땡겨줘야 돼요. 확실하게 땡겨주셔야 돼요. 여기도 볼게요. 일단은 싱코페이션을 체크를 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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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유, 그냥 보면 알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악기를 불기 전에 3, 4, đó, Sol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살려줘야 돼요 이걸 안 살려주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박 치러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우리 이거 하면 시작 이 손 찾을 때 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싱커페이션 자 여기 세모 아씨 어려워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리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 2, 3, 4 미솔미 미솔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한 박자죠 이게 이렇게 얘가 반박자 얘가 반박자 하나 요거 둘 요거 또 셋 그 다음에 요게 하나예요 요게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하나 리듬이 되려고 하면 요기가 요게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얘를 4라고 표현을 합시다 4개 요게 4개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놈 있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놈 요 놈을 하나라고 하고요 요거를 요것도 똑같은 놈이에요 요 놈이 두 개 쌍친구인데 요것도 하나 요 놈은 두 개 요 놈은 두 개 그러면 네 개로 나눠보시래요 하나 둘 셋 자 요것도 두 개씩 가는 거예요 하나 나 몰래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솔 솔 솔 솔 라 시 래 미 솔 미 솔 하나만 하는 거죠 미 솔 둘 미 미 솔 둘 미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선생님 몇 개예요 자 한 박자에 네 개니까 이렇게 셀 것 같아요 이렇게 세면 근데 안 되는데 박자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됐다 그래요 여긴 세 박자 세 박자니까 한 박자에 네 개라고 했을 때 열 두 개를 세야 돼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 이 8분음표가 두 개니까 4분음표가 네 개잖아요 그럼 4 곱하기 3 하면 10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느끼 요것만 느끼면 살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으 다 다 나 몰래 기다리다가 아까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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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리듬을 요거 공부 마스터 하셔야 돼 아 나 선생님 이거 몰라요 요거 그냥 대충 해버려 그냥 솔솔라 시레미 솔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 부분을 느낌 살리면 날 몰래 기다리다 그쵸 요게 악보에 표시된 요 리듬을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박자에서도 나중에 어떤 박자에서도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놓으면 이 부분을 막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넘어가니까 뒤에 또 다시 공부하고 지루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음 리듬 리듬 다른 부분은 다 어렵지 않아 여기도 싱코페이션 으 다 살려주시고 요기 요런 부분 공부해야 돼요 빰 따라 빰 따라 빰 따라 빰 따라 빰 따라 요게 같은 경우는 1 2 1 이었잖아요 그쵸 1 2 1 요거 같은 경우는 2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2 2 박자를 쪼개보는 거죠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가슴만 태우는 살아 는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살아 는 살아 살아 미 좀 빨리 하면 랄라시라솔 미래미 미래미 미래미래 미래미래 으 으 랄라시라솔 미래미래 미래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요기 부분 아 이게 뭐야 또 아 그쵸 어려워 이런 거 못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쵸 요것도 숫자로 표시를 해봐요 하나 요거는 셋 모르겠어요 그럼 따라 쓰셔요 여기다가 밑에다 1 3 이게 뭐냐면 얘는 몇 개냐면 여덟개 여덟개 세 하 둘 셋 넷 다 서 여섯 일고 여덟 얘는 두개 왜 두개냐면 제가 지금 16분은 표 요기 요렇게 생긴 거를 하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박자를 느리게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고 여덟 쏠 라 시 라 쏠 리디 빠빠 빠빠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좀 빨리 하게 되면 쏠 미 미 솔 쏠 라 쏠 미래 따따 빠빠리 빠땀 빠빰 빠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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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라 쏠 미래 요러면 안 돼요 리듬이 안 사는 노래가 멋있지가 않아요 라 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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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시고 여기도 여기 연습했죠 빰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같은 경우는 16분음표가 빠르니까 조금 빨라요 미 시 미미미래 미 쏠 시 미미미래 미 쏠 시 미미미래 미 쏠 시 미미미래 미 쏠 미 미래 앞에 했죠 요거를 내가 확실하게 해놓으면 요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미래 시 미미미래 미 쏠 미 미래 빠밤 라 요 길어요 라 시 또 여기서 막 내가 박자 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되고 여기는 다시 시작이에요 라 시 하나 둘 셋 넷 라 시 라 시 내 미래 따다다다다 라 시 땀 따다다다다다다 따라해봐요 라 아 시 따다다 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싱커페이션 여기 다 했죠 여기 앞에 다 똑같은 리듬이에요 다 똑같은 리듬이에요 노래를 쓸 때 여기 다른 노래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하시면 돼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랑 어때 똑같죠 여기랑 똑같은 리듬요 똑같고 여기는 뭐냐면 더 짧아요 아까는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같으면 빠바바 빠바바 더 짧아 이거는 우리 여기 16번음표가 하나라고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세 개 하나 둘 셋 따 따 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요기가 좀 급하다는 거죠 랄라시 랄라시 라 솔 미래 미파 미래 미래 미파 미래 미래 미파 미래 미래 미파 미래 미래 그쵸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리듬 여기 어려워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부분은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셋 랄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기랑 똑같은 리듬 아니에요 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기 같은 경우 연습 어떻게 되냐면 미파 미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따따라라라 딴따라라라 이 삼연음이 하나예요 그쵸 삼연음이 하나고 삼연음이 하나고 요거가 또 하나고 그쵸 요기가 하나죠 얘가 하나고 요거가 하나고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니까 얼마나 빨려야 돼 미파 미래 미 미파 미래 미 미파 미래 라 랄라 시라 쏠 미 파 미래 미래 랄라 랄라 시라 쏠 미 파 미래 미래 미 파 미래 미래 미 파 미래 미래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쿵 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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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같은 따라따따 요기를 이음으로 해주시고 요기를 텅킹으로 하셔도 돼요 요기 연습해주면 진짜 좋다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되는데 요기까지 하고서 요기 부분 확실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리듬 강의도 좀 길어져서 2탄 강의에서 뵐게요 2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그대로 꼭꼭 누르시고 따라오셔요 2탄에서 봬요 2탄 강의에서 뵐게요 3탄 강의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